제가 여기서 낳아서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여기 살다가 형님 대학교 간다고 아버지가 집을 팔았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 다음 한 번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요 집은 그래도 맹색이 3칸 집인데 한 번 더 이사간 집은 2칸 집이었어요 이 집은 벽집인데 그 집은 땀 집이었어요 벽집은 기둥을 다 세우고 중방하고 다 해가지고 흙을 바른 집이고 담집은 이것처럼 흙을 이겨서 담을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다 지궁 올린 집이거든요 담집은 물들면 깔아앉아 버립니다 담집은 가난한 사람들이 짓고 요건 흙집이고 담집으로 이사 갔다가 그 다음 또 담집으로 한 번 더 두 번 내리막으로 이사를 갔어요 줄여서 두 번 내리막으로 이사를 갔다가 형님 취직해가지고 또 좁게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제가 고시가 됐죠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